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박규남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지역이 있겠고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서쪽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5도, 광주 25도, 대구 24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34도, 대전 34도, 광주 34도, 대구 34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 현황입니다. 지상 일기도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공온 다습한 바람이 불어드는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 들어 전국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권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내리는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기압계 전망입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이 고기압 흐름을 따라 고온 다습한 기류가 계속해서 불어들고 기온이 오르면서 내일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소나기 전망 살펴보면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에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 전북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오늘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릴 수 있겠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으니까요. 최신 기상정보와 실시간 기상 레이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북서쪽에 위치한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며 서해 5도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서해 5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서쪽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30에서 35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특히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보건과 산업, 농업 등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폭염 영향 예보를 참고하셔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기온이 다시 올라 무덥겠습니다. 이어서 안개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 보도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다 전망입니다.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일부 섬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지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서해 먼바다에서 차차 바람이 최대 초속 13m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2.5m로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합하는 선박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서해 중부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날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